네 저는 뉴스타파에서 PD와 앵커로 일하고 있는 최승호라고 하고요 여기 아무래도 영화 현장이니까 영화로 치면 제가 자백의 감독입니다 오늘 직직코드 좋은 영화가 있다고 해서 보러 왔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정도면 그냥 저는 영화감독 임술래고요 오늘 직직코드 시사에 보러 왔습니다 전주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곧 개봉이니까 많은 분들의 관심과 애정을 듬뿍 받아서 많은 분들이 직직에 관해서 좀 더 많이 알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00년 전에 불교의 직지신경이 가장 오래된 인쇄술이었는데 다큐멘터리에서 그 부분 문제를 추적해 준 것에 대해서 제작자와 여러 배우들과 수고하신 분들에게 고맙다는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직직코드 오늘 시사회 보러 왔고요 좋은 영화라는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할까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forecasts ajuda 아이들이 안녕 여러분들 고맙다 네 denial Click